자 계속 가도록 하죠 복갱이 아.. 돌캐로 저기까지 갔다 와야되다니 아 무서워 죽겠네 이제 저기도 돌 많은데 톨버드의 종주 요 가운데가 딱 두개에요 아.. 엄청 빠르다 여기 동굴있고 11% 괜찮겠지 아.. 삽을 안갖고왔어 아.. 삽을 안갖고왔어 돌 돌 이런 돌이지네 이거 악마의 꽃있네 뭐야 걔 해머? 에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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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을 가져가도 금방금방 쓰는거같아 아.. 이거는 뭐 쓰.. 거의 쓰지도 않는데 버릴까 상자에다 버리지말고 그냥 본거지 근처에다 버려야겠다 아.. 상자에다 버리지말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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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가면 돌땡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주술 기회를 안주지 먹을 것도 안갖고왔네 큰일났네 나 먹을거 안먹올것같네 아니 가장 중요한 먹을거 안먹올것같어어 아.. 아ividad 이런 재기라 준비를 하나도안하고 그냥 대충 왔네 곶갱이가 나뭇가지가 4개가 들어가니까 요기 아멘 5% 하나 만들어 놓자 미리 잠깐만 어이없이 죽을수도 있겠네? 나뭇가지 두개는 뽑아 놓자 나뭇가지 두개는 뽑아 놓자 어이없이 죽을수도 있어 광부 모자 12% 붙여서 어이없이 죽을수도 있어 응 됐어 뭐야 왜이래 저번에 한번 저번에 한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뭇가지가 없어가지고 횃불을 못맞는거야 근데 마땅히 불 피울수 있을만한게 하나도 없는거에요 아 나뭇가지가 아니라 지푸라기였나 그래가지고 죽었어 ㅋㅋㅋㅋ 어둠에 죽었어 어둠에 참 난 여러가지로 많이 죽는거같애 굶어서 죽기도하고 거의 모바한테 죽었지만 거미한테도 죽고 텐타클한테도 죽고 hor Colling 콧풀수 뭐 이즈이오 다양하게 죽은거같애 이거 한번 불에 녹여볼까 예 그 광석하는거 보면 온몸을 잘하려 혹시 곡괭이들 실제로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곡괭이를 이게 곡괭이지를 하는게 허리가 진짜 아파요 허리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 온몸을 그냥 그 온몸을 그냥 던져야되거든요 곡괭이지를 할때 허리를 풀스윙으로 하면서 온몸을 뒤틀어서 내려찍어야 핀폼트 마켓 그래야지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야아 만드지 말걸 군대 갔다왔으면 아시겠네요 야이씨 야이씨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 아 괴물고기가 잠깐만 그게 유통기환이 거의 다 대고 있었어 요심리아에요 고갱이도 딱 맞게 끝났네 휴우 가자 휴우 휴우 몇 개나 있냐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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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여기 여기도 동굴 있잖아 여기도 여기 근데 이 동굴은 오기 조금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멀어 저기 내가 가는 동굴은 웜홀 하나만 통과하면 바로 가서 가까운데 저기 토끼들아 넌 뭐 먹고 사냐 당근이 없냐 풀 뜯어먹고 사냐 그럴보니까 토끼가 채식이지 아따 하운드 온다 빨리 가야되는데 하운드 오는데 얘네한테 죽는거 아니야 하운드 덤비면 그냥 죽을텐데 그러면은 아이템 회수하기가 힘들어져 자기야 어떡해 딴거 내꺼 괴물고기만 아니다 많잖아 보석인것같은데 이거? 야아 좋아요 타이코넌 가서 보세요 두개 어? 됐고 아 돌로아놓고 아 이게 광고고자도 바꾸고 제발 썩지말아라 안썩었다 아직 안썩었어 안썩었어 안썩었어요 안썩었어요 음 요리해야될것같은데 이걸로? 저걸 왜 요리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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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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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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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높아지겠죠 어떤게 아니 오케이 달걀만 겁나게 많아 이게 다 괴물고기 때문이야 그 밑에서 웜 겁나게 잡았잖아요 주는게 괴물고기밖에 없어 괴물고기 겁나게 주잖아요 웜가지고 겁나게 싸워가지고 깜짝 황 콩 콩 콩 콩 고기는 20개씩 되니까 아 아 벌써 썩기 시작했어 드래곤 아 용과 어쩌지 시야도 너무 많은데 그냥 시야되라 쁠 시к 시오 너 잊었는데 blanket их 아 그래 솟솟 점점 많아지는구나 점점 많아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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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 숫 숫 숫 총룰할거 같은데 많이 안들어가지고 뭐 없네? 뭐 왜 없는게 왔냐 일단 호박 캐고 호박은 잘 안썩네 호박은 유통기한이 되게 길죠 호박 자체 호박은 잘 안썩네 호박은 잘 안썩는데 호박은 몸이 안정돼 호박은 exclu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개 나올려나? 아 드래곤파이 40개는 안되려나? 안되네 야 하나 모자라네 40개는 안되네 음.. 유통량이 되게 긴것같애 아.. 쿠키는 어떻게 할수가 없나? 잠깐만 이거 가져가자 쿠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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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이 안되네 노란색 쿠키 야 씨앗 안심었구나 야 씨앗 안심었구나 넌 이 1 1 2 3 3 뭐 담으주죠 담요 뭐 담으주죠 담요 빨리 안꽂도돼 저거 언제 다주고있어요 너거 거름이 얼마나 많이 뜨겠어요 저거다주면 뭐 담으주죠 담으주죠 라고 하면 안될어 도둑돼요 저거는 다중이니까 도둑돼요 길이 넘어오고 도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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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3개나 들어가네 돌이 3개나 들어가네 돌이 3개나 들어가는구나 돌이 3개나 들어가는구나 돌이 3개나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1개당 9개씩만 9개씩 들어가니까 9개씩 들어가니까 90개 와 장난이 아니구나 아 장난이 안네 드림 워킹님 어서오세요 어 됐어 아 좀 더 팔까 온김에 쟤 저거 뭐하고 있냐 쟤 저거 뭐하고 있냐 쟤 저거 뭐하고 있냐 쟤 저거 뭐하고 있냐 아 아 어이 거기 고 그림데에 자면 잠 잠그면 어어 야 내가 그림데에 잠그면 내가 추 춥다고 그거 말해주려고 했더니만 바로 궁극을 해버리는데 내가 봤을때 여기 거미집 있었어 거미집 있었는데 불타가지고 없어진거야 그래서 쟤 혼자 남은거야 쟨 누구야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뭐야 어어 아이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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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윽 어어 어어 적게 공격력이 얼마입니까? 창의 1분의 1정도 되나? 창의 1분의 1정도 되나? 창의 1분의 1정도 되나? 숨 많은대 아 이거 불 잘못 붙여가지고 불 잘못 붙이는 바람에 숨이 하나 없어졌죠 참 미안하게 생각해 아 여기 벗어났네 이런데는 걸음을 줘야되겠네 지금 오면서 씨앗 가지고 오면서 걸음을 싹 주죠 지금 맥시멈치기가 30인가? 그렇겠죠? 오케 오케이 넘어! 아유 씨 아유 아유 진짜라 오 40 넘었네 이것도 심어야겠는데? 아 아 이야 아 걸음 좀 가져오고요 저 새는 무적이에요 이거 냉장고 하나 만들까? 씨앗버간 냉장고 자 아 어? 이거 못한다는데? 왜 못해? 왜 못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아 아 얼마나 줘야 되는거야 얘는 이야 거름 겁나게 많이 묵네 똥 아 똥도 다 줬어 이야 거름 없어 그냥 심자 뭐 이번엔 호박 호박 심지 말고 이런거 좀 심자 다 다 씨앗이 썩을라 그래 시앗이 이게 겁나게 유통기한이 긴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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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이 아 벌써 야 꿀도 썩을라 그러네 자 자 만들어볼까 나뭇가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기다 냉장고 하나 만들어보고 만약에 냉장고로 가운데 있는 냉장고로 저게 다 되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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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도 뽑아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아요 그전엔 나.. 저 거미.. 거미집 좀 뜯어버려야겠다 어? 어? 아니.. 아.. 안돼.. 이럴 순 없어.. 뭐? 날개다 인마.. 날개다 날개.. 날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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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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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대량이다 대량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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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조각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정신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정신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나 저녁먹어야겠다 어쩜 배가 슬슬 굽쓰라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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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자